요즘 한국에서 배당주 투자가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빨리 은퇴하고 싶은 파이어족이 늘어났는데 주식이라는 게 안정적이지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오를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월급처럼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오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할지라도 배당주처럼 크게 변동성 없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더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당주 투자라고 해서 위험성이 없는 건 아닌데요 오늘은 배당주 투자를 할 때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배당주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을 고른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의 수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이 있고 회사가 이익을 해서 그 이익의 일부를 배당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배당 수익이 있죠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나오는 수익을 토탈 리턴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월 배당주인 리얼티 인컴의 프라이스 리턴과 토탈 리턴을 비교한 건데 프라이스 리턴이라는 건 주가 상승률만 기반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거든요 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19%를 기록하고 있는데 토탈 리터는 플러스 4.8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받은 배당금이 25%의 수익을 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배당률 높은 거를 고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좋은 배당주를 고를 때는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이 세 가지를 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 이름은 시킹알파.com이고요 접속하셨을 때 여기 심볼을 입력하는 란에다가 티커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국어로 입력을 하면 검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종목명을 검색을 하신다던가 주식 티커를 찾으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티커를 잘 모르실 때는 리얼티인컴 티커 이렇게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여기 O라고 나와 있는 게 리얼티인컴의 티커죠 이 앞에 NYSE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여기 배당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들을 눌러보시면 여기서 배당률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게 4년 평균 배당률인데요 4년 평균 배당률이 4.72%죠 4.72%보다 높은 배당률에서 매수를 한다면 평균보다 더 좋은 가격에 샀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배당률이라는 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주가가 만원인데 배당을 천원을 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배당률은 10%가 되겠죠 그런데 주가가 5천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천원을 주게 되면 배당률은 20%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죠? 똑같은 배당을 해줘도 주가가 낮을수록 배당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즉 배당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둘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 6% 정도 배당률이 오면 항상 배당률이 밑으로 다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가 역시 배당률 6% 구간이 오면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배당률이 무조건 높은 게 좋다고 해서 나는 10%에서 살 거야 20%에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구간까지 오지도 않아요 과거 데이터들을 봤을 때 위기가 오면 한 이 정도 수준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구간을 미리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당률이 높은 구간에서 산다는 건 결국 바닥에서 산다는 거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시세 차이까지 동시에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팔 게 아니니까 시세 차이가 상관없다 그래서 아무 때나 사겠다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닌 게 이 배당금의 복리 효과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5% 배당률일 때 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럼 배당금으로 매번 500원이 나오겠죠 만약 6% 구간일 때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배당금으로 600원이 나오게 됩니다 둘이 배당금 차이가 100원 나죠 1%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1%지만 이 배당금을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합니다 5%에 투자한 사람은 만 500원만큼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6% 투자한 사람은 만 600원만큼의 리얼티 인컴 주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배당을 받을 때도 당연히 100원만큼 1%만큼 더 차이가 나게 되겠죠 이 차이가 조금씩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1, 2년에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20년, 30년 투자를 하게 되면 이 1% 차이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재투자, 재투자, 재투자를 하게 되니까 복리에 복리가 붙어버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배당주라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비싼 구간에 있다면 매수하기 좋은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싸게 사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배당률이 높은 게 좋은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두 번째로 배당 성장률을 보셔야 되는데요 배당 성장률은 그로스 부분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리얼티 인컴의 히스토리를 보시면 2022년에는 2.969달러를 지급을 했는데 2023년에는 3.059달러를 지급했잖아요 이것처럼 리얼티 인컴은 배당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거죠 배당금이 어느 정도 늘어난 건지를 YY로 보시면 3%, 7%, 2% 이런 식으로 1년마다 이 정도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보통 좋은 배당 성장주라고 할 때 1년에 10% 이상 배당금을 증가시켜주는 걸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5,000원의 배당금을 지급을 해줬다면 내년에는 5,500원 이상 배당금을 지급해줘야 좋은 배당 성장주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그런 좋은 배당 성장주들은 그만큼 주가도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배당률이 높기는 쉽지 않아요 어떤 주식이 배당률이 5%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내년에 10% 더 배당금이 올라가서 5.5%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 연도에는 얼마가 되죠? 6%가 넘어가게 되죠 그런 식으로 매년마다 10% 성장하게 되면 배당금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주식이니까요 처음에 5% 때 내가 매수를 한 이유는 뭐죠? 앞으로 계속해서 배당금이 성장할 거라는 것과 5%라는 배당률에 만족해서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5%가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10% 성장할 거를 감안해서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5%의 배당률과 10%의 배당 성장률에 만족하고 있다면 매도하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더 비싸게 사야만 매도하려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은 5%가 아니라 4.5% 배당률에 만족을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4.5%에 산다고 할지라도 배당금이 10% 성장하게 되면 내년에는 5% 정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4.5%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수를 다 해버리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그 가격에 파는 사람이 없겠죠 그보다 더 비싸게 파는 사람만 남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려는 사람은 있고 팔려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고성장을 하고 있는 성장주가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것도 이런 배경과 비슷합니다 성장주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을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근데 사실 배당이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둘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배당 성장률인데요 배당 성장률이 높아질 경우에는 배당금도 커지기 때문에 이 배당의 매력을 느낀 투자자들이 점점 몰려서 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면 시세 차익도 덤으로 올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배당 성장률이 높지 않은 혹은 배당을 성장시켜주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 기업은 점점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5천원을 배당해주는 기업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도 5천원을 배당해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20년 전에 짜장면 가격이 얼마였죠? 지금이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배당금은 똑같이 계속 지급을 해준다면 이 5천원이라는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의 매력도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죠 배당만 많이 주면 되고 나는 어차피 안 팔 거니까 주가가 떨어져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져서 배당마저 줄여버리게 된다면 정말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리 배당률이 높다고 할지라도 배당 성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기업은 절대로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배당 안정성인데요 세이프티 부분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현금 흐름 대비 얼마나 배당금을 지급해주고 있냐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배당 성향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배당 성향은 40%에서 60% 정도 사이가 좋습니다 너무 낮아도 배당을 너무 안 해준다는 얘기고 너무 높아도 너무 많은 배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재투자할 돈이 없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리얼티 인컴의 경우 74%로 좀 많은 수준을 배당을 하고 있죠 물론 알트리아 그룹 같이 담배 산업으로 재투자가 많이 필요 없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배당을 해줘도 큰 문제가 없긴 합니다 물론 매번 실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져서 이 정도 나오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전체적인 흐름도 한번 봐주셔야겠죠 결국 배당주를 투자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배당을 줄이지 않고 꾸준히 늘려줄 것인가 라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인텔처럼 계속 배당을 지급하고 있다가 아 나 이제부터 배당 안 할래요 이렇게 돼버리면 배당주 투자자에게는 가장 최악의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중요한 게 배당 성향을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을 얼마나 잘 회사에서 지켜줄 것인가는 과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히스토리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연속으로 몇 년 동안 배당 성장을 해왔는지 연속으로 몇 년 동안 배당을 지급해왔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에는 26년째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26년 연속 배당을 성장해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배당을 지급한 이래 매년 계속 배당을 성장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당 성장한 연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50년 이상 배당을 성장시켜온 기업들을 미국에서는 배당 왕족주라고 따로 부르고요 여기에는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이 해당이 돼 있죠 그리고 25년 이상 배당 성장을 시켜온 기업들은 배당 귀족주라고 부릅니다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에는 배당 귀족주라고 포함이 되는데 배당 귀족주에는 배당 왕족주와 다르게 하나의 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S&P500에 포함이 되는가 입니다 조금 더 우량한 기업들을 모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연속으로 올해 배당을 해준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기간 동안에 분명히 경제 위기가 여러 번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계속해서 지속해왔다는 거는 그만큼 실적이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안정적인 산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기가 와도 잘 넘길 수 있다는 거고요 리얼티 인컴처럼 이렇게 배당을 준 해부터 계속해서 배당을 성장시켜온 기업도 있지만 중간에 한번 동결이나 인하한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인하를 했는가 그럴 때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보통 배당 컷이나 배당이 동결이 된 경우가 리먼브라드 사태나 코로나 때처럼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지 면밀히 파악을 하고 위기 때 배당 성장을 계속했는지를 체크하시면은 앞으로도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배당주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겠다라고 미리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은 세 가지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배당률이 너무 낮지 않은 기업 그리고 배당 성장률이 좋은 기업 그리고 배당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기업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배당주에 분명히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에 배당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커버드 콜 얘기가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요 예전에 커버드 콜에 대한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빠뜨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배당 안정성 부분에서 배당을 연속으로 성장시키는 건 좋은데 이 배당을 성장시키는 걸 지속시키려고 실적은 성장 못하고 있는데 빚을 내가지고 배당을 성장시키는 기업들이 간혹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져서 올해에만 그렇게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부채를 발행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실적이 안 좋을 건지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배당주를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당은 미국 같은 경우에 15%의 배당 소득세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배당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애플처럼 자사주 소각에 적극적인 기업들은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5%의 배당을 해주는 거는 우리한테 5%의 현금을 돌려주는 거지만 자사주 소각을 만약에 전체의 물량에 5%를 해준다면 내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시세 차익을 얻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거든요 자사주 소각이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 세금을 안 내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 환원의 방법이 무조건 배당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마시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안정적인 종목을 잘 고르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사주 소각이 더 좋은 이유가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